오늘 좀 짧게 할게요 오늘 원래 안할라 했는데 괴물질을 보고 자극받았어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나 주차 안했어 이 사람들아 나도 돌렸어 나도 2연패하면은 가 허허 이것 봐라 다들 화이팅 하자 이것들 봐라 흔눈한 분위기 조성 뭐냐 자 상대팀 전적을 보아야 돼요 패스 패스 아니 나 MMR 왜 이렇게 구독이야 위험한 무조건 이겨야 돼 안 돼 MMR 올려야 돼 랄로가 플레임 안 나는 거랑 똑같네 크크크? 손 넘지 마 아 야 내가 먹어야지 아 열 받네? 제가 먹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 형님들 충균은 얼마나 간절한 거야 아 나쁜 마음 생길라네 왜 나를 자극하는 거지 충균은?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네 목을 리스포츠는 사운버프 먹고 싶네 여기 아냐? 야 거기 들어갔다고 렉사이가? 어 진짜 들어왔네? 맛있다 갑자기 파이크 6렘 찍힌 다음에 미스포츠는 찍을 것 같은 이 불길한 기분 아! 아 미스포츠는 평쾌했어야지 느낌 없네 그럴 거면 나 버프 주지 열 받네 몰락한 왕의 검 안 나오는 거 열 받네 헬 탔을 때 렉사이 킬 먹었으면 나 왕의 열 받네 아 밑에 아무도 알 수가 없네 전용 미드 에프네 전용 미드 에프네 무관심도 폭력입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세요 진짜 이런 미스포츠는 상대방을 에프네 라이브 로봆 에프넨 코끼리 로봆 조개 오 쒸트 아 진짜 드럽게 빠르네 아 이거 왜 안죽어 열 받네 자기들끼리 맘만 룰루 노플 어어? 아니 헤카리마 어어? 너는 이길 자격이 없다 에반데? 어 야 두번째 전령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거야 아니 잠깐만 하하하하 야 야 레오 나와 먼저 던지기로 패스는 탑재압하기 비극 비극 흠 아니야 나 쉐팅 필요없어 늦었어 됐어 아 죽었다 야 안오고 뭐하냐 헤카림 야 헤카림 도대체 뭐해 아니 아니 내가 여기서 텔 타고 헤카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아니 내가 여기서 텔 타고 헤카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어 레오나 화났어 어 레오나 화났어 잡았다 지금 어 늦었는데 야 바론가자 바론 야 바론가자 바론 아 아쉽다 너무 못했다 베이시에 스톱 맞췄어야 했는데 아니 이 청균은 없나? 간절함이? 간절함이 없는데? 나 사이드 갈게 얘들아 어 잠깐만 나 이거 위험한데 한번 잡자 빨리 이때 바론 시야 먹어 얘들아 왜 이렇게 느리지 우리팀? 바론 먹어 제발 시야 왜 대장 2개 쓰시나요? 한 개만 하면 그만은 갈 것 같은데 아이고 아 휴큐가 안되냐 이게 아 어 좀 애매한데 바로 먹고 다 죽는 그림인데 이거? 살 사람은 살자 그렇지 한 명 살고 아니 청주야 뒤로 써야지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좋은데? 어 그걸 막는다고? 와 야 총괴 생존용 뭐냐? 야 저걸 어떻게 살아?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오 나이스 더 더 더 더 더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어? 둥교 인정 솔직히 던진건데 진짜 오케 살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돼 아 나 실수했다 여기 와드 받고 집갔어야 디테일강 나오는데 아 간절함이 없어 나는 정신 나왔냐 너? 펜타? 펜타? 아 근데 첫판이라 그런지 이렐리아가 뭔가 좀 삐걱거리네 게리 게리 아 뭐야 니하오 숨겨주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숨겨줍시다 어 이게 유튜버인가? 어 좀 배워야겠는데 이런거는? 이게 각 잡는거구나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억지다이야라는데 이게 억지다이야라는데 이게 억지다이야라는데 이게 어? 이게 억지지 그 저 기타 다시 잡았어요 님들 알려드릴거 있는데 마스터하고 싶은 노래가 생겼어요 딩기딩 취기를 빌려 아직 4번 5번 잡고 어때 좀 느낌 있어요? 16,000명 앞입니다 허허 이것 봐라 허허 이것 봐라 각픽 승급성 막판이다 다들 화이팅 하자 어라 유니픽도 승격전이네 두 배로 화이팅 하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당신의 간절함이 서둘들 카멜으로 바꿨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자 하나, 둘, 셋 아무도 안하네 너희는 이길 자격이 없다 패스 이것 봐라 오케이 이번엔 내가 다이브 뭐야? 뭐지? 내 룬을 의심하는 건가? 동료를 믿지 못하는 건가? 섭섭하네 기분 다운됐어 20% 정도로 얼마나 절실한지 체크해보죠 아, 이게? 에잉? 그렇지 나는? 내가 만든 건데? 잔인감 하락했어 어어? 아니 랭가야 간절하지 않구나 어! 제니스가 잘 안 먹어지네 바텀에서 지니까 이게 급해져가지고 방금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짱카거든 생존핑 뭐지? 점화 써서 잡아 야지 주는 건가? 대답 없네 나도 안 했나? 어? 그렇게 간절해 보였는데 랭소터야? 벌걸? 어? 어 나 죽는다 잠깐만 요진빨? 어? 오케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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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어? 어? 마스터가 많아질수록 테두리의 가치는 떨어진답니다, 허허 그런가? 어 야 이거 잡을래? 뭐야 아이수 아 역시 마스터 두 명이서 운전하는 건가? mejor 야 이거 지어라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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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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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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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뭐야 된다 이거 봐라 이거 막는다고? 어 막을만도 한데? 아 누가 용핑 찍어서 죽었네? 누구야? 범인 나올 때까지 전사하지 말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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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걷는 것도 좋을지도 하하 떨마 그렇지 좀 더 벵가는 가만있네 좋아? 긴 긴 간단해 방패 환불 됐어 늦었어 제스 지완이 원수인데 참 교육해주세요 학선생님 진짜? 근데 이미 교육하긴 했어 파는 좀 파타텔 있냐? 날타 야 일로와 괴물주의 원수 컷 너구리 카밀 내 카밀 헐 헐 혁 헐 돈 넘네 여유주퍼 모퉁자한테 우유주퍼 게임 이기든 지든 백허욕박을텐데 단맛좀 보여주죠 그래 고생했다 사이드감 뭐야 야 초동역학 위치전환기 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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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다음 세라핀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없구나 잭스가 웃긴게 아니라 카밀이 잭스를 보낸거야 그렇지 너 뭘 좀 아는구나 우르곱 이 정도는 써줘야 마사지 크크 아니 근데 이제 안돼 이제 게임이 확정나서 이제는 더 안돼 와 우르곱공을 글로벌공으로 썼네 뭐야 캐릭 카밀 S플라우스 등급 달성했습니다 라이엇에서 인정했다 이말이죠 랭가 승급했나 어 야 승급했구나 랭가야 너도 와버렸구나 정상원절위에 뭐야 야 카타리나도 갔어? 어 야 카타리나도 갔어? 다들 하산하도록 아니면 나와 같이 골키퍼로 전직하지 않을래? 미련이 미련이 남은 잭스는 나가지 못한다 아 잭스 어지럽네 어? 1승 2패 어 잭스 돌리러 갔다 가자 자 잭스의 최대 카운터인 제이스를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